네 이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신 곡 속에 무엇을 도와주세요?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는 아야진바다라는 노래인데요 아야진바다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야진바다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바다 이름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고 좀 예쁜 바다여서 여러분들도 좀 답답한 회식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한 번씩 들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바다 노래였군요 여기랑 공기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아 저도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요 섭외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준서씨 말고 옆에 연주해주신 분들 한 번 이름 처음으로 소개해주세요 네 옆에는 저희 기타치는 준상희 형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대를 이어나가실 텐데 다음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? 이번에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노래는 또 저의 노래인데요 Take a Beat라는 노래입니다 간단한 해석을 해드리면 잠깐 시간을 갖다 라는 의미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잖아요 그쵸 루틴하게 네 그런 반복된 일상에 지쳐가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휴식같은 음악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준서씨의 무대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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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잠시 손 돌릴 수도 없는 이 곳 맘속에 행성들은 숨구멍이 없네 멈추는 척척 쌓여가고 넌 눈으로 나만 조금씩 닦아내 테이크 헛된 지겨운 계동을 떠나 고요한 무중력에 몸을 말려 테이크 헛떡 더 힘들 때 고개를 돌려 널 따라다니는 수많은 눈들을 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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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 노래 떠나오 고요한 무승력에 네 영원을 맘려오 Take a rest 더 쉽게 조차 힘들 때 목에 돌려 널 따라다니는 수많은 별들을 내 영원을 맘려오 네 감사합니다